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왜 홍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냐고 왜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불을 태우고 팍 내렸어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왜? 아주 나쁜놈들이니까요. 그렇죠. 그거 왜 안 물어봐요? 모르면서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배웠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당과 악의 천사들, 악령들이 이 땅이 있는 곳으로 지구로 왔다. 그때 지구는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고 땅은 형체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나누고 갈라요. 그래서 위에도 물이 있고 윗물, 아랫물 이렇게 돼가지고 아랫물은 있는데 결국 땅이 생기면서 그 물과 물 사이 그 공간을 뭐라고 불렀다? 궁창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왜 만들었을까? 그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와 동물들과 인간을 앞으로 그 땅 위에 창조하실 거기 때문에 궁창이 있어야 공기가 있고 공기를 마셔야 동물들이 살아가고 식물들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윗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물이 위에 있으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력을 지배했다.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윗물을 다 받쳐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훈이 언니가 알 거예요.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어요. 지구 이거 배웠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이제 원자에 전자가 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이런 의문도 품어야 돼요. 왜 전자가 그 원자 핵 주위로 저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왜 전자가 안 튕겨 나갈까? 이런 것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돌 때는 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돌수록 더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이런 걸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 핵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떨어지지나가게 않게 하고 그 궤도를 돌게 하는 그 속도, 그 속도를 내주는 힘은 어디서 왔냐? 그것은 과학자들이 대답이 뭐예요?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 과학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주위로 달이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그게 다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는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를 형성하고 있고 은하계에 궤도를 가지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몰라요. 그 힘 이름만 붙여 놓고 그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모른데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 힘의 출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힘들은 하나님에서 온다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힘의 출처를 God,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런 과학자도 있어요. 나머지 과학자들이 우리 모르겠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확 도는 그 전자를 돌게 하고 그 전자에게 미치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을 보면 여기는 양전기를 띈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고 아무 전기도 띄지 않는 중성자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무선 전기를 띄고 있다고요? 양전기가 아닌 반대편인 음전기입니다. 그래서 음, 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플러스, 플러스끼리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똑같은 전기를 띈 입자들은 반드시 밀어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가 더 좋아.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마이너스 입자로 가서 붙으려고 그러지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밀어내요. 그런데 이 원자핵을 보면 지금 원자핵 속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양성자들이 거의 같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자들이 가까이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그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 제 몸도 물질이에요. 단백질, 물질, 지방질, 탄수화물, 물질이에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서로 뭉쳐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 그래서 보이는 원자가 존재한다든가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없어 이래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 놈 참 귀엽다. 뭐 다 아는거죠?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조금 고생 좀 하고 철이 들면 나를 알 날이 오겠지.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밀어내지 않고 서로 이렇게 뭉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소돔고모라를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홍수도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윗물을 바치고 계시다. 물을 안 떨어지게 하는 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공을 해야, 공급을 해야 물이 안 떨어지지. 그리고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것도 어디예요? 홍해바다가 깊어요. 홍해바다가 깊어요. 그래서 물을 다 갈랐어요. 그 물은 무슨 힘에 의하여 합치려고 해요. 중력에 의하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력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강의 때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이런 전자기력이 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는 전자기파, 전자기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또는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파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결국은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변화시켜 가지고 그 변화된 생체 에너지의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그림을 여러분이 딱 보면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저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렇게 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 차원에서는, 인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가능한 겁니다. 저게 가능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야 가능해요? 지금 이 양성자는 양성자끼리 어떻게 갈라버릴까요? 막대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폭발을 즉 서로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지금 이 양성자가 지금 현재 저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지우는 힘이 조금 덜 들 거예요. 작아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우야 부디부디 있어줘.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부디부디 있어줘. 흙으로 돌아가지 말아줘. 죽지 말아줘. 이러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있기를 막 폭발하지 않도록 만약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다 걷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팍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거대한 핵폭탄입니다. 이것이 다 터지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힘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그 힘은 부디부디 있어줘. 부디부디 살아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힘은 그만큼 크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다. 웃기고 있었어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 노아홍수 소동고모라를 올바르게 하려면 그냥 소동고모라를 소동고모라를 나쁜 새끼들 하나님이 잘 죽여버렸죠. 그 놈의 새끼들 그 노아시대 아주 나쁜 놈들 다 쓰러버려야 그런 자식들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해를 다 못하신 분들은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또 이래요. 아시겠죠?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는 벌을 받고 죽어야 돼. 그렇죠? 죄가 있다면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님 그게 공의에요. 아시겠죠? 그 거대한 공의에요. 하나님을 우리 한 개인 차원 쪼잔한 차원에서 알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우주적 기관. 그렇죠. 그게 바로 창조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그 에너지 그 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뭐에요? 요즘 말로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지우 엄마는 옛날에 몇 년 전이에요? 한 4년 됐어요? 3년 3년 전에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뉴스타터도 안 오고 혼자서 알겄다 내가 건강식 철저히 하고 운동하고 그걸 좀 놔버렸어요. 그런데 다 낫고 나니까 또 뭐에요? 또 옛날 생활으로 돌아가 버린거에요. 왜? 새로운 출발을 못한거에요. 우리 문주영씨도 옛날로 돌아갈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으로 돌아가니까 재발한거에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내 생활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뉴스타터에 와서 다 깨달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똑똑한 지우라는 딸을 더 똑똑하게 키워보려고 철저히 교육시켜 보려고 지우가 힘든거에요. 엄마는 아프지 엄마를 화내게 하면 병원 또 더 나빠질까봐요. 그래서 엄마가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유전자가 꺼지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원하는대로 어떻게 맞춰 간다고 지우가 굉장히 발랄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엄마를 눌러서 엄마가 본래 생각하는 구식 지우를 만들려고 신식애를 나누고 이번 뉴스타터에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엄마와 딸이 아주 둘 다 행복해졌어요. 그렇지? 이제는 자기 딸이라도 사랑한다면 뭐를 줄 줄 알아야 돼? 선택에 줘요. 그래서 참 보기에도 행복하고 혹시 엄마가 또 아! 하거든 나한테 연락해 그런거 안하지 엄마가 아주 깊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되고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를 해서 이제는 뭐 이제는 여러분 저 닮아보니 3시간 4시간 코스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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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긋더니 그냥 뭐 갔다 오고도 뭐 별로 피곤하지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대한 힘은 그 사랑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궁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인간들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린 필요 없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바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도 아하 웃기지 말라. 그게 노아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인간들의 선택을 어떻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놈의 새끼들 죽여버릴거야!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소동고모라 이야기를 전혀 그렇게 미신적으로 조건적으로 오해해 버리며 평생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저는 옛날에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은 이유가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기분 나쁘면 뭐예요? 확 죽여버리고 태워 죽이고 물에 빠트려서 죽이고 고약한 하나님이네.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무시론자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은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무시론자로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폭발을 방지하는 이 힘을 이 힘이 이 힘을 거절당해서 하나님이 물러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죠. 폭발하면 그 어디에서? 그 원자핵 안에서 불이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표현도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감성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탕자의 아버지가 내가 잘못해서 아들을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도 있고 사실상 탕자의 아버지는 쫓아낸 것이 아니라 탕자 자신이 떠나버렸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냐 아시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꾸 내가 잃었다 그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할 때는 그 탕자가 도망을 가서도 절대로 도망간 놈이 돌아왔다고 안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래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그놈의 새끼 도망가더니 이제는 돌아왔네 자기가 와야지 그건 사랑 없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이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 보면 그 유황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무슨 유황이 떨어지겠습니까? 유황이라는 말은 또 다른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불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표현도 있음과 동시에 에스겔스 28장 에스겔스 28장 에스겔스 28장 에스겔스 28장은 사단을 향하여 너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모든 거래가 의롭지 않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의 모든 성소를 너는 네가 오염시켰다. 모든 무조건적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네가 조건적으로 다 오염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아니라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너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불이 나온다면 어디서 불 나오는 거예요? 원자핵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핵폭탄이라니까 그러면 유황불 하나님이 뭐 오듯 내리셨다? 비오듯 내리셨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왜? 비가 오고 비와 햇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미치고 그게 뭐예요? 비가 와야 싱싱하게 자라잖아요. 유황불이 비오듯 조심하세요. 불은 우리가 속에 천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덜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막혀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한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인간이 타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한 원자핵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힘을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핵력. 그래서 이 핵력이 없어지면 원자핵은 폭발해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자핵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말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불이 속에 불은 항상 밖에서 와서 나를 태워야지. 아니야. 그래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너는 태워지게 되고 그런데 불을 내는 것이 바로 원자핵을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거부당하셔서 거두어 버리면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핵폭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위무를 막고 계셨던 그 힘을 거부당하여 거두어 버리신다면 홍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원자핵을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거부당하셔서 거두어 버리신다면 우리는 불타서 없어져 버리신다면 폭발해서 없어져 버리신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그 노아홍수 때 못된 놈들이 다 죽여버리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 수준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식이란 것은 아주 어느 차원에서 상식이요? 조건적 차원에서 상식이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이 조건적 사랑의 상식선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시면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도 마침내 조건적으로 틀에 박힌 생각에서 어떻게? 폭발해서 자유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꼭 알아라. 진리를 가르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우는 박수를 어떻게 친지 아세요? 몸으로 박수를 쳐요. 저 문금순 씨도 못 먹어요. 온 몸이 그냥 얼마나 좋아요. 지우가 같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제가 강의가 더 잘 돼. 가만히 있어. 오늘 학교 갔날 하냐? 아니요. 토요일하고 일을 안 하는구나. 이야, 좋겠다. 우리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단의 최후는 그 사단의 그 자신 가운데로부터 어떻게? 불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해필이면 왜 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자초한 것을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져서 자살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아시겠죠? 그 자식이 자살했다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소멸되어 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하실 만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 목사님이 이걸 읽을 때 아주 무섭게 읽더라고요.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믄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문데에서 불을 내서 확 타버릴 것이야. 제가 그렇게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땅의 죄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결말은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창조 그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져 버리면 무로 도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고 죄인은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 내가 죽였다고 얘기를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아차오해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게 된다. 그렇죠? 내가 죽였다. 왜? 너희가 나쁜 놈이니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그냥 정반대로 거꾸로 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경을 박사님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는 그 질문하는 분의 생각이 조건적 틀 그걸로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 프레임 안에 어떻게 꽉 지금 이렇게 해방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세요. 그런데 지우가 지금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지우, 엄마 생각하는 것보다 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겁나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지우가 어떻게 엉뚱한 대로 지 마음대로 좌충우동을 할까봐. 제가 딱 보니까 지우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지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엄마와 지우 사이에 같이 하나님의 식구가 됐어요. 그렇죠? 그제서야 지우도 참 행복하다 편안하다. 엄마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을 오랫동안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성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이거 뉴 스타트하는 맛이에요. 하나님만 소개시켜 드리고 이 두 모녀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는 싹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럽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노아의 홍수를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예고편을 한거에요. 미리 예비 지식을 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를 조건적으로 아예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볼 수 있는 준비를 시켜드리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가르치는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도는 것, 그리고 참 원자핵이 폭발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것, 그것만 봐도 모든 것을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며 놀라운 포근함과 평화를 느낍니다. 이 포근함과 평화 속에서 우리들의 유전자들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인간이 만든 것들을 사용해서 병을 놔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생기, 그것으로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희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